안녕하세요. 조직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켜주는 생산시장 컨설턴트 전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스, 구글 문서,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글 문서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에요. 구글 문서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구글 문서를 전체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앞서서 구글 문서라고 하면 구글 워드, MS에 있는 워드를 생각하기 쉬운데 구글에서는 문서를 시트, 슬라이드, 워드 이렇게 세 개를 합쳐서 구글 문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냥 MS, 워드 같은 형태를 구글 문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은 두 개를 구분해서 쓰는 게 구글 문서는 독스, 시트, 슬라이드를 다 합쳐서 부르고 워드 형태 같은 문서는 그냥 구글 독스라고 불러요. 영어고 한글이고 차이인데 이거는 때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명히 헷갈리실 것 같아요. 독스가 독스고 문서가 문서니까 그런 것들은 뉘앙스에 따라서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문서라고 하는 것들의 공통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 저장이에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는 컨트롤 S, 우리 손가락에 항상 있어야 되는 컨트롤 S라는 게 있죠. 근데 여기는 컨트롤 S, 저장 기능이 없습니다. 알아서 저장이 돼요. 타이핑을 하나 딱 누르기만 하면 그냥 알아서 저장이 됩니다. 자동 저장. 두 번째는 실시간 공동 작업이에요. 구글 문서들, 다른 모든 것들이 구글 문서뿐만 아니라 모든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앱들이 실시간으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어요. 처음에 1강에 들어갔던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어떤 사람이 어떤 문서를 쓰고 있는지 어디에서 글자를 쓰고 있는지 수정하고 있는지를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버전 기록이에요. 구글 드라이브 편에서 보여드렸던 버전 기록과 같이 구글 문서들도 다 버전 기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템플릿이에요.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이력서 템플릿, 가계부 템플릿, 회의록 템플릿 이런 여러 등등의 템플릿들을 마지막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게 구글 문서의 공통점이었고 새로 만들기부터 보여드릴 건데 구글 문서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구글 드라이브에 꼭 들어가지 않으셔도 구글 문서를 인터넷 주소창에서 바로 새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바로가기 URL이라는 건데 구글 독스는 doc.u 또는 독스.u, document.u, document.u 이런 식으로 바로가기 URL을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터넷 주소창에 커서를 옮기시고요. 인터넷 주소창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doc.u 이렇게 입력하시면 제목 없는 문서라고 나타나죠. 여기서 엔터를 치면 바로 제목 없는 문서가 만들어지면서 워드 문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구글 문서뿐만 아니라 시트나 슬라이드도 모두 다 가능하기 때문에 구글 폼이나 밑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들, 이 단축키 URL을 알고 계시면 훨씬 더 편하게 문서를 만드실 수 있어요. 또는 아까처럼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오셔서 새로 만들기 버튼 누르시고 구글 문서 누르신 다음에 빈 문서나 아까 말씀드렸던 템플릿으로 회의록이나 제안서나 브로슈어, 유스레터 이런 것들을 템플릿으로 가져와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글 워드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글 독스는 그냥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고 파일이 PC랑 로컬에 저장되지 않고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다. 이 정도 차이가 있고요. 구글 워드에서 할 수 있었던 단 나누기 기능도 구글 독스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알려드릴 꿀팁은 단 나누기가 일반적으로 단 나누기를 하면 양쪽으로 단이 나누어진 상태로 쭉 내려오게 되는데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단을 나누면 위에는 단이 나누어지고 밑에는 단이 하나만 있는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어떤 말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한글 노렘이 있음에 들어온 다음에 문장을 배워야겠죠. 문장을 한 3칸 정도 아주 길게 생성해서 얘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덕스에 붙여 넣어요. 이렇게 여기서 단을 나누어버리면 단 나누기는 서식의 줄 및 열의 추가 옵션에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단이 나누어지죠. 이렇게 페이지 전체가 단으로 나누어져서 제가 어디에서 단을 끊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구글 독서에서.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은 열을 하나로만 만든 다음에 일단 세멸을 할게요. 얘를 왼쪽에 얘를 오른쪽에 이렇게 두고 싶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표를 만들어줘요. 삽입. 표. 표를 두 칸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이 문단을 왼쪽에 붙여넣고요. 이 문단을 오른쪽에 붙여넣습니다. 이 줄이 보이시죠? 이 줄을 다 숨겨주세요. 흰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흰색으로 없애주시면 Shift를 누르고 선 누르시면 한꺼번에 다 선택됩니다. 흰색 이렇게 해주시면 단이 나누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단이 나누어지고 밑에는 단이 안 나누어지고 이렇게 편리하게 문서를 좀 더 예쁘게 꾸미실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서. 아까 구글 시트의 장점 중 하나는 실시간 협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다른 사람을 초대해 볼게요. 오른쪽 상단에 공유 버튼 누르시고요. 공유 이자는 이름을 넣어야 된대요. 여기는 공유용 테스트 이름 입력해 주시고 사람을 불러올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의 구글 계정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 개인 계정인 구글 gmail.com을 불러올게요. 반드시 구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네이버나 다음을 입력하시면 이용하실 수 없어요. 편집자로 함께 보내주세요. 무시하고 공유. 그러면 이 사람을 초대하게 되고요. 제가 다른 계정으로 들어와서 한번 살펴볼게요. docs.google.com 들어오시면 제가 공유 받은 문서가 드라이브에 있을 거예요. 공유 문서함 그리고 공유용 테스트라고 전시진님이 방금 공유함 이런 페이지가 보이죠. 여기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제가 방금 전시진님이 공유한 페이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평생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파트를 보고 있어요. 이걸 창을 쪼개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고 있죠. 전시진님이 여기를 보고 있고 저도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밀크에서는 헌법재판소 하면 여기도 전시진님 보이시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 사람이 어디를 보고 있고 어디를 작성하고 있는지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세요. 헌법재판소는 평생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쓰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시간 협업 기능이에요. 자 문서에는 이제 댓글을 남길 수 있어요. 아까처럼 편집자를 그냥 초대를 해서 같이 편집을 할 수도 있지만 윗상사에게는 편집을 초대하는 것보다는 그냥 댓글만 주고 또는 이 문서를 건들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댓글 권한만 주시고 댓글만 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홍요 버튼 눌러서 편집자 권한을 댓글 작성자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댓글을 어떻게 남기냐면 이렇게 페이지를 내용을 선택한 상태에서 댓글 추가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댓글 입력하시고 또 또 골뱅이를 누르면 아까 초대한 사람을 리스트를 볼 수 있어요. 초대한 사람을 초대해주고 댓글 버튼 눌러주시면 이 사람한테 알림이 가면서 이 댓글에 달렸다 라고 알림이 가면서 댓글 내용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댓글 내용을 확인했다 완료했다 하시면 체크 버튼 눌러서 완료를 하고 없애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구글 시트와 한번 연동을 해볼 거예요.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장점 중 하나가 구글 시트와 구글 독스 다른 구글 문서끼리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앱들끼리 연계가 잘 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구글 시트와 독스를 한번 연계를 해볼게요. 일단 제 드라이브에 제가 미리 페이지를 만들어 왔어요. 구글 시트 연동이라고 되어 있죠. 시트 연동이 들어와서 이 정도 이 정도 복사한 다음에 테스트에 들어와서 붙여 넣어요. 컨트롤 V 그러면 뜨죠. 표 붙여넣기라고 스프레드 시트에 연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연결이 해제된 콘텐츠로 붙여 넣을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프레드 시트에 연결을 하면 스프레드 시트와 구글 독스가 연결이 되어서 스프레드 시트에서 숫자를 업데이트하면 구글 독스에도 숫자가 수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런데 연결 해제된 컨텐츠 붙여넣기를 하시면 연결이 해제된 상태로 시트에서 업데이트를 해도 구글 독스에서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요. 저는 스프레드 시트에 연결을 해볼게요. 붙여넣기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표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호스트 아이디 얘를 바꿔볼까요? 시트에서 우선 호스트 아이디 7,549 얘를 9,000 9,000 9,000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다시 독스에 들어오면 안 바뀌었죠? 근데 여기 마우스를 대면 업데이트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면 업데이트 버튼이 나타납니다. 버튼을 눌러주시면 방금 제가 변경한 9,000이 이렇게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글 시트와 구글 독스를 연계해서 한번 내용을 보여드려봤어요. 그 다음은 구글 시트에서 가장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인 음성 입력이에요. 음성 입력이 뭐냐면 제가 말하는 걸 그대로 문자로 써줍니다. 도구에 들어가서 음성 입력 이라고 있어요. 음성 입력 눌러주시고요. 말하려면 클릭하세요. 되있죠? 클릭을 해봅니다. 마이크 사용 허용하고요. 자 말하려면 클릭하세요. 됐어요. 이제 구글 독스에서는 제가 말하는 대로 문서가 문서에 글자가 입력됩니다. 이거 글자 스크립트 쓰기 아주 좋겠죠? 게다가 인식력이 엄청 좋아요. 제가 영상 편집할 때 브루라는 앱을 쓰는데 그 브루라는 앱은 인식력이 막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인식력이 좋아요. 그래서 조금만 조금만 글자를 바꿔주시면 자막 같은 거 작업하실 때도 훨씬 편리하고 특히 회의록 쓰실 때 보통 회사에 들어가면 막내가 회의록을 쓰게 되는데 회의록 쓰실 때 이 구글 입력 한번 켜놓고 회의록을 쓰신 다음에 나중에 회의 끝나고 정리를 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음성 입력 기능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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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 다음은 문서 개요 기능이에요. 구글 독서에서 구글 독서에서 개요 목차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왼쪽에 이 문서 개요 표시라는 아이콘이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 개요가 나타났는데 개요는 텍스트의 서식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제목이고요. 공유용 테스트 제목 제목을 선택한 다음에 제목 눌러주세요. 제목 적용 그러면 제목이 됐죠. 여기 제목이 떠요. 이렇게 그리고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임기 제목 1 적용해주고 너무 커지니까 띄워서 합시다. 제목 1 그리고 또 효력이 있고 띄워주고 여기는 제목 2 들어오죠. 이렇게 들여쓰기가 됩니다. 여기도 띄워주고 여기는 제목 3 이렇게 서식에 따라서 개요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서식을 넣었는데 빼고 싶다 X버튼 개요에서 삭제 버튼 누르면 개요에서 제거해줄 수 있습니다. 제목 스타일은 지정이 됐지만 개요에서 제거해줄 수 있고 반대로 선택한 다음에 문서 개요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시 개요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문서가 길어질 경우 내용이 길어질 경우에는 문서 개요 기능을 이렇게 이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은 한글 폰트예요. 구글 독스가 외국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폰트가 다 외국 폰트예요. 에이리얼 라고 부르나 이 폰트가 외국 폰트입니다. 이것들을 한국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한글 폰트로 추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글꼴 더보기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 문자를 한국어로 찾아주세요. 한국어 한국어 있죠. 한국어 눌러주시면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폰트들이 나와요. 나눔고딕 고딕 도현체 배달 민족이죠. 블랙 동글 배달 민족 주화 여러 한글 폰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IBM도 있네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폰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폰트가 추가되고 이렇게 내용을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아까 추가했던 폰트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폰트를 한글 폰트를 바꿔서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아까 구글 드라이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서도 버전 관리가 가능합니다. 왼쪽에 파일 버튼 눌러주시고요. 버전 기록에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현재 버전 이름을 지정할 수 있고 버전 기록을 볼 수 있어요. 버전 기록을 먼저 볼게요. 그러면 제가 수정했던 내용들 처음에는 백지였는데 어떤 내용을 입력했는지 그리고 이런 기록들을 다 볼 수 있고요. 버전 이름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버전 이름 지정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는 전시진 편집 2020 0415 이런 식으로 버전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가 먼저 이 내용을 써요. 뉴스레터를 쓴다거나 블로그에 글을 쓴다거나 먼저 글을 쓴 다음에 제 버전으로 지정을 해놓고 제 상사한테 이 기록을 보내드립니다. 상사가 편집을 하겠죠. 편집한 상태에 버전 기록이 또 쌓일 거예요. 그때 상사의 편집 버전을 또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버전 기록을 쌓아서 최종 버전 그리고 상사 편집 버전 내가 입력한 버전 여러 버전으로 형태를 관리하시는 것도 훨씬 생산성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독서에 대한 건 여기까지. 구글 독서의 중요한 점은 버전 기록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협업하고 그리고 음성 입력 기능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구글 독서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